네, 저는 집을 나설 때 항상 책을 챙깁니다. 서재를 한번 훑어본 뒤에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이상 챙기는 게 10년 넘게 지켜오고 있는 저의 소중한 습관이죠. 평상시에는 두 권, 여행을 떠날 때는 두 권 이상 책을 챙깁니다. 한 권도 읽기 힘든데 왜 두 권 이상을 챙길까요? 책 욕심이 많아서이기도 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책 한 권을 금세 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책을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을 나설 때마다 늘 여러 권의 책을 챙기다 보니 가방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생기기보다는 그 무게만큼 지식이 내면을 풍부하게 채워준다는 생각에 즐거울 따름이죠. 저는 예비군 훈련을 갈 때도 책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을 갈 때도 책을 챙겼죠. 사실 훈련을 받을 때 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예비군 1년차 때는 책을 가져갈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런데 훈련 중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책을 안 가져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남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쪽잠을 잘 때 나무 뒤에 숨어서 몰래 책을 읽었습니다.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저녁 시간에는 아예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잠자기 전까지 책을 읽었죠. 가끔씩 조교에게 걸려서 주의를 받거나 책을 뺏기기도 했었는데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그때도 두 권의 책을 준비를 했거든요.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아깝다며 시간이 안 간다며 짜증을 낼 때 저는 책 읽을 시간을 덤으로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디를 가나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좋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즐기는 중이죠. 여러분들도 단 1분이라도 시간이 나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늘 책을 가지고 다녀보세요. 독서는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을 드려야만 가능한 행위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사람들을 자주 관찰합니다.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보고 싶어서죠. 그렇게 주의깊게 관찰해본 결과 5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시청하기, 음악 듣기, 지진과 카톡하기, 담자기, 앞만 보며 멀뚱멀뚱 서있기. 안타깝게도 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독서 중인 사람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안면은 없지만 괜히 대화를 나눠보고 싶기도 하고 상대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동시간만 잘 활용한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을 독서에 투자할 수 있죠. 처음에는 멀미가 나고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딱 3일만 견디면 몸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눈이 나빠진다는 충고도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15년 이상 책을 읽은 지금도 시력은 1.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3일이 부족하다면 일주일만 견뎌보자고요. 그래도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독서 장벽을 극복하고자 노력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자신 안에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이 생깁니다. 수불석건 습관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의 시작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